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5번 산화에찔렌 산화에찔렌을 많이 다뤄요 우리 가스에서는 에찔렌 이거 에찔렌인가? C2H4 2배짜리 이거에 2배로 이루어지는 거 에찔렌계 올레핀계 산화니까 이렇게 돼요 산화에찔렌 얘가 상당히 연소 범위가 넓어요 원래 얘가 가장 넓다고 아세찔렌 C2H2 얘가 2.581인데 얘도 못지않다 있는거죠 그거 한번 봐봐요 3.80이 3에서 80이요 엄청나게 넓어요 바로 얘보다 조금 덜 넓네 2등짜리 3.80 이것도 좀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가장 넓은 이것도 얘도 자꾸 나오니까 3.80이니까 나온다고 폭발벌이 3.80 좀 기억하세요? 뭐 이건 뭐예요? 에찔렌을 산소로 에찔렌과 산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에찔렌을 산소로 산화시킨다고 당연히 에찔렌 산소 이렇게 붙인거죠 2번만 4번 중압발렬한다 철주석 이런거 만나면은 중압발렬한다 얘도 중압반응을 한다는걸 좀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중압반응하면 이건 좀 대부분 아세요 그죠? 이게 뭐예요? 시안화수소 시안화수소는 중압반응을 하면 대피물질 얘도 중압반응한다는걸 좀 기억하세요 산화에찔렌은 자꾸 나와요? 이정도 되니까 선분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얘가 가연성에는 틀림없는데 폭발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는 가연성 독성 가독으로 얘는 독성도 있지 가연성 독성가스로 분류하는거지 폭발성가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좀 지나치다 뭐 폭발력은 그렇게 위험한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에요 6번 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거 일상화탄소 CO 가연성 독성이에요 여기다가 O 들어갈 수 있죠 CO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독성이고 암모니아는 산이나 한류관과 잘 화합하고 고온과 함께 강제를 침식한다 암모니아가스 암모니아는 강제 침식 강제 부식 맞는거에요 산소는 조연성이다 뭐 다 많네 4번은 뭐에요 질소는 고온 하에서도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언제나 얘가 틀린 질문이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라든지 고온 하에서도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아니 인간하고 뭐 고온 고압하면 인간하고 다 반응하지 뭐 고온에서는 금속과 반응한다 1,2,3번 같고 7번 포스겐가스를 검제 시험제에요 시험제 시험제는 무조건 나오죠 그럼 이게 얘부터 포회유 암기해져있음 바로 나와야 돼 이런건 뭐 포회유 이 색깔거지 그거 뭐 제로야 부터 그냥 읽을게요 암적청 하나만 써요 제로야 암모니아는 적색 리트머스에서 청색이다 암적청 고민들 뭐에요 염료청이라고 있어요 이게 KI가 이게 요도와 칼륨이니까 염료청 포회유 시추청 이렴흑 황연해 아동적 다 중이에요 다 나오는 애들이 적어도 여기 해설 있는 것은 입에 그냥 툭툭 일단 1차용이니까 일단 툭툭 튀어나오게만 쓰라는건 뭐 2차가서 얘기하자고 8번 다음 중 중압폭발하는 가스는 바로 나오네 바로 중압폭발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HCN 시아나수소 위협물로 따지면 산이 위협물이죠 시아나수소에요 얘는 중압폭발하는 애다 얘도 중압이라고 있어요 산화에 찔렌도 시아나수소 그 시아나수소 그 해설 중에 맨 끝에 두개만 읽어볼까요 상당히 중요해요 시아나수소는 아 해설에 아 충전 후 24시간 정치 얘가 누구라고 시아나수소 거꾸로 물어요 충전 후 24시간 정치 후 뭐 어쩌고 떠들어놓고 얘가 누구냐 하면 시아나수소 또 시아나수소는 이렇게도 해야되고 이렇게 찾기도 해야되고 24시간 정치 해야되고 충전 후 60일 다 중요한거에요 60일 경과하기 전에 왜 중압폭발하기 때문에 거에요 전에 다른 용기에 충전했다 다만 순도가 여기서 순도가 98% 이상이고 착색되지 않은 것은 뭐 다른 용기로 다시 안할 수도 있다 또 뭐에요 마지막은 순도 98% 이상 유지하고 1일 1회 이상 질산구리벤젠지로 누출검사를 해야 된다 1일 1회 이상 질산구리벤젠지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거 많네 그 맨 끝에 시아나수소 중압폭발하는거 하고 아 하고 아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요 9번 1토르 1토르는 몇 뭐에요 파스칼로 얘기하래요 파스칼 1토르 그 1ATM 단위 갖고 다 환산하는거 아니야 760mmhg 야 하고 똑같다 이거지 1토르 1토르가 760토르 이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에요 1토르 가끔 물어보더라구요 그럼 다 됐네 뭐 언제나 1ATM 숫자 갖고 환산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지 어떻게 해 760토르 이게 토르는 760토르가 지금 파스칼로 하라니까 1 곱하기 101325 파스칼이다 그럼 1토르는 이렇게 해서 파스칼로 빠져나오는거죠 760토르가 아니 1ATM의 파스칼 단위는 101325 이다 그럼 1토르는 몇 파스칼이냐 이게 답이죠 토르라는게 조금 잘 안쓰는데 우리는 우리 그 가스쪽에서는 가끔 물어보니까 얘도 좀 살짝 기억하시라 이거지 토르 단위가 뭐하고 왔다고 수은주하고 똑같애 760이라고 1ATM이 1ATM은 760mmHg 또는 760토르 또는 1.0332 kgf4 자성 또는 10.332 m 아쿠아 뭐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넘어갈래 10번 어떤 기체를 흡수 이거 뭐 값수 흡수분석법이잖아 흡수분석도 총 100mL가 있었는데 흡수분석법 제일 먼저 CO2 그 다음에 산소 나머지가 뭐 질소 나머지 이렇게 했나봐요 이산질 뭐 이렇게 했나봐요 그럼 CO2를 흡수했고 남은 기체가 여기가 100mL 중에 여기에 일부 흡수지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얼마에요 88 그럼 얘가 들어와서 얘를 또 흡수하고 남은 것이 이게 산소로 들어갈때는 88이 들어오겠지 여기서 결국 뭐에요 여기서 얼마를 CO2가 그럼 12가 CO2가 흡수됐고 그죠? 여기는 뭐에요 O2 흡수에는 얼마가 됐대 54? 54 그럼 여기는 뭐에요 88 산소는 얼마에요 그럼 88이 들어와서 54 남아가지고 88 54 이거 이걸 아는거지 그럼 뭐에요 질소일때 이 시료 그죠? O2 용적 백분율은 이거는 뭐 전체 백분해 산소는 요거잖아요 88-54 이거를 아는거죠 한번만 해보면 되는거에요 시료 흡수분석법에 하는 방법 11번 이게 뭐에요 11번 수소의 확산속도네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법칙 그레이엄이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법칙이에요 이게 누구 법칙이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거지 그죠? 네 그럼 뭐에요 무거운 놈이 확산이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루투배로 반비례 기체 확산속도는 루투배의 그 분자량에 분자량 또는 밀도도 하는데 대부분 분자량으로 하지 분자량에 루투배에 반비례한다 분자량이 많은게 무거운거 아니에요 무거운거 아니에요 잘 안날라가니까 확산이 잘 안되겠다 그럼 뭐에요 여기서 그대로에요 원래는 뭐에요 여기는 U를 쓰니까 U완가스의 확산속도 E가스 1가스의 확산속도 분의 2는 반비례니까 M인데 분자량인데 반비례니까 얘가 1로 이건 놀주만 하면 된다고 루투배의 반비례니까 요거 바뀌는거에요 여기다 분모 놨으면 1로 그럼 여기서는 뭐에요 수소의 확산속도는 산소의 확산속보다 몇 법 빠른가 그럼 수소 수소가 어떻게 수소가 수소의 산소속 U 산소의 U 이걸 이걸 산출하라는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산소가 1로 해야지 산소의 M 32네 수소의 1모래 분자량 M 수소는 2에 1번 보여요 루투 16인가 4 요거 아래에 바뀌지 않게 좀 연습하세요 네 4배